안녕하세요. 하디티비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W24의 XM177 가스라이프는 베트남전을 연상케 하는 이런 네트로한 감성을 좋아하는 에어소프트 유저에게 최적의 아이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구를 하였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입문용 가스건에 최적의 아이템을 꼽으라고 하면 W24의 XM177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한정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고 파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1년 이상 사용을 해본 제 경험으로 아직까지 크게 파손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파손이 난다고 하면 라텍으로 부품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문용으로 가스라이프, 저렴한 제품을 찾는 유저에게는 최적의 아이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 이상으로 가벼운 무게로 인해서 저처럼 근력이 약한 남성 회원 그리고 여성 유저에게도 적합한 모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되네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WXM177 이번 기회에 한번 직구에 도전해보시지 않으렵니까?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